저출산과 인구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5천만 명에서 3천만 명대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전쟁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60년대 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환갑을 넘긴 63살이 중간 연령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역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원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아이들이 뛰놀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였던 공간은 이렇게 어르신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이 줄고 요양원이 늘어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원래 95인 시설인데 아이들이 한 해 10명 정도씩 줄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영원한 약속을 하던 결혼식장이 영혼의 안식을 찾는 장례식장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통계청은 현재 출산율이 그대로 가면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01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96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인 생산연령 인구를 앞질러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2038년부터는 병역자원인 20대 남성이 10만 명대로 떨어져 제대로 국방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50년 뒤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줄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는 63살로 환갑도 젊은 층에 속하게 될 전망입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지금은 1.08명에 불과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